영화인들이 부산시를 향해서 보이콧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리뷰 노즈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 보이콧에 가까운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평론가협회 등 12개 단체가 오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단체들은 이용관 위원장 사퇴 종용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영화제를 검열하려는 숨은 의도라고 비판했고요. 사퇴 종용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영화 다이빙벨 문제 때문인데요. 이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부산시 측에서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산지역 민영방송사에서 처음 문제를 보도한 다음 날인 24일, 부산시가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용관 현 집행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한 조직혁신 방안, 거취 문제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인정한 거죠. 그리고 영화제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비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제영화제 측에서는 부산시의 주장을 기사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공공연이 집행위원장의 거취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사태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제작자와 배우 등 영화계 종사자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위트를 좀 보고 계시면요. 심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고요. 네, 이어서 배우 문성근 씨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부산시민의 응원과 보수진보 구분 없이 합심해서 영화제를 성공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 무슨 퇴행, 폭력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일 감독의 반응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전현직 위원장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노고 등으로 이렇게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서병수 시장의 사유물인가? 영화계와 관객들을 싸잡아서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논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했던 협박범이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진의 아들로 밝혀졌더군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이었던 강 전 보좌관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강 전 보좌관의 아들 강 씨는 지난 17일 트위터, 또 어제 새벽에는 청와대 ARS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해 왔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끝에 용의자가 프랑스에 있는 강 씨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난 19일에 이미 앞서서 강 전 보좌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 전 보좌관, 이 사람은 지금 아들을 만나러 프랑스로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강 전 보좌관은 경찰 측에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붙여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정치권에 의하면 강 전 보좌관은 출국 이틀 전인 23일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인 강 씨는 정신과 치료 전략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과의 통합에 대해서 사측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군요. 네,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지주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2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뒤, 선노사 합의, 후 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사측과의 대화를 시작한 뒤에 통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건데요. 또한 통합이 강행될 경우에는 8천 명 직원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노사 합의 우선 원칙을 지지해왔던 금융위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조기 통합 현실화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웅 금융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 때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했던 217 노사정합의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올해 초에 지난 5일에도 시간을 줘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지난 12일에도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해서요. 12일에는 시간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로 바뀐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바뀐 지 며칠 뒤에 하나금융은 하나외환통합에 대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했다는 217 합의서. 하나금융도 기존에는 이 합의서를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217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조기 통합 의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까? 네, 하나금융 측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조기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김정태 회장이 연임을 위해서 배수진을 쳤다, 이런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데요. 재임 기간 동안의 수익성을 비롯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빛딜 성사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확인됐던 이 방침을 번복한다면 국회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점을 들어서 오늘 금융위의 방침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 위원장이 입장을 번복하자 하나금융이 기다렸다는 듯 합병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손발 맞춰 움직이는 형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2.17 합의를 이행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나금융 측의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를 두고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어떤 겁니까? 네, 근로기준법상 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모두 속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나 화물트럭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등 6개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전체 중에서 60%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향해서 산재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권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김경미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군요. 예, 고인이 떠난 지 6년 만입니다. 고 김경미 씨는 지난 2009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에 1년 7개월간의 투병 끝에 만 2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씨가 사망한 2009년과 그 다음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두 번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과 공단 측의 항소 끝에 산재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반올림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항소심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고 김경민 씨와 가족들을 향해서는 작은 위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백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은 세 번째죠, 이번이?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번에 고인의 노동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또 인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벤젠 등 유해물질 그리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서 백혈병이 발병하고 또 사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뉴스리뷰 노즈민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뉴스리뷰 노즈민PD